적팀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금 다 플래티넘이라서 다들 본캐가 지금 실버시라면은 아마 이거 쉽지 않을거야 쉽지 않을거야 진짜로 화이팅 합시다 우리 부실의 힘 부실의 힘을 보여주죠 부실의 힘 팀랭 우리 브론즈 실버 3분 브론즈 1분 근데 쟤네는 플래 3명 골드 1명 실버 1명 이렇게 있네 화이팅 해볼게요 승리의 일수가 시즌 2보상인가 왜왜왜왜 괜찮아 괜찮아 풀 쓰지마 풀 쓰지마 죽어도 왜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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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드 먹으러 왔다가 괜찮아 괜찮아 좋아 원래 어렵게 출발하는거야 원래 근데 이올라가 400원을 먹었다면은 뭐를 사올까 제가 신발을 사올로하나 블라디님 힘내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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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화이팅 합시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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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레벨에 Q 찍었지 맞다 1레벨에 Q를 찍었지 모르고 하나 적들의 적들을 가까이 하하 하하하 더 하하 뭐~~근 문제엔 기회가 도다르고 있진 하하 하하 아이쌤 Q가 왜 FF elle 왜 이상하게 부리냐 이 자 새끼야 왜? 구멍기 왜 또 만들어요? 제가 아이고 화이팅! 우리 팀! 화이팅 한번 해요! 다들 화이팅 한번 합시다 흐흐흠 앨리스가 한번 볼텐데 앨리스가 한번 볼텐데 흐흫 흐흫 흐흐흣 옋오.. Beck let go 경영이 형 들어가서 빨리 쉬여 가구 휙 아아 적ande 묻네 옳치 좋고 좋아 아 삐낑님 또 뽀킹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한번 질련되셨다가 오늘 오셨구나 어 어께 좋습니다 일단은 모르가나 CS가 14개 비치 이펙트 괜찮죠 귀환 모션도 괜찮아 어 CS 준수하네 다들 괜찮아 좋고 아 라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파카님 먼저 들어가세요 아씨 Q가 안맞네 저게 뭐야 뭐지 쌍둥이 분명히 나갔는데 깽각이 될라나 탑이 까비 앨레스비드 아 고신어 엄청 급박하시네 아 좀 힘들어서 아 오케이 좋고 아 아 쇼팡 한번 찍어야 되는데 버리고 일단은 레옵하세요 레옵하시고 초반에 지금 갱킹 각이 애매하니까 초과스는 레버 위주로 하고 곧 집단거 같아요 곧 집단거 같아요 수나님 라인 푸시 네 초과스가 정글이예요 이번판 아 아 플래시 있구나 아까 플래시 쓴거 같았는데 나랑 같이 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실수다 아프지않고 어차피 플래시가 빠졌으니까 아 어 어 알겠어 씨 아 아 죽었다 이거 죽었어 밖에 없다 씀... 씀... 까비... 아...씨... 쌍둥이가 끊겨버리네 풍기를 방금 쐈는데 걘 추네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블라디 블라디 까비요 아 아깝다 피문동이 약간 빨리 쓰셨나 보다 전신합시다 증명중 빗빗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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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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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읍, 블루로 줄 타이밍이 지났는데? 블루 아까 먹었나? 쟤네가? 쟤네 블루 안 먹었을텐데 분명히 오르간한테 주지 않은 것 같고 앨리스가 먹었나? 앨리스가 먹었나 보네요 블루는 앗! W 삼마하구나? Q 1렙이네 스읍 스완이 뭐 삼마고 계세요? 오케이 블루 배달각이라서 어 그럴 수 있지 형 그렇지 이줄디아 그렇지 살면돼 살면돼 그렇지 나우스 살아 살아 살면돼 살면돼 그렇지 옳치! 게이드! 게이드 게이드 아 플래시를 써야 하나 말아야 되나 위로 빨라 아 안된다 안된다 역부족이다 좋아 게이드 우리는 이즈킬이야 좋아 우리는 이즈킬이에요 좋아요 탑에서 근데 킬 나왔네 안 돼 야 풀 쓰면 안 돼 풀 썼으면은 뭐 잡을 수도 있었는데 풀 썼으면 안 돼 와 파일 좋고 얘 높을 그렇지! 파일 좋고 나이스 초과스 용각이죠 네 용각 용각 저 이거 밀고 갈게요 와 초과스 나이스 조커 오직워 초과스 조커 바로 아텀 바로 아텀 바로 아텀 캐틀린 갑시다 고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충분해 그렇지 아 오케이 마무리 짓고 아 좋구려 오직워 이야 잘하는데 잘해요 좋습니다 아 온유님 어서오세요 좋아 좋아 잘한다 우리팀 그렇지 살수 있어 으 큐스킬 그렇지 오케오케오케 거기까지 오케 살면 돼요 살면 돼 아 끼쟁이 누나님 어서오세요 약간 탑 위험한데 아 탑이구나 아 아 괜찮아 겐주대 겐주대 파이팅 겐주대 죽었다 나이스 죽자 좋구여 좋구여 오직워 어 어 제압 좋구여 초가씨 오직워 괜찮아 포탑 파괴되어 괜찮아 어제 어제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새벽에 켜가지고 했어요 좋구여 펌 여기여기 여기 파울 준비 초가씁 뭐 또 일루와 새끼야 일루와 일루와 흐의 peoples 아어어어 throp 도 트시고 큐몬 안맞으면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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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좋아 좋았어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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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!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쎄다 좋았어! 아! 오케이 됐어 됐어 겐준해 흐흐흐 아 미드 밀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이즈리얼 좋다 좋고 미드 좀 와주세요 이즈님 미드 밀리면 안 돼 이거 오케이 미드 블라디드 좋다 블라디 각 좋고 음파 아 뭐야 파울 한 번만 아 미드 밀리겠네 아쉽다 내가 어제 한시쯤 두켰어요 새벽에 어어어 블라디 이즈리얼 크흠 크흠 왜키 그렇지 그대로 미드 그대로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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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까지요 이차까지다 할거에요 이차까지 쭈욱 쭉쭉 쭉쭉 쭉쭉쭉 갑시다 갑시다 이차까지 쭉쭉 좋아요 우리 샘 잘한다 좋고 좋고 55 좋고 LS 312 36개 음.. 나쁘지않고 오케이 우리 블루 초거스님 드시고 스읍 음.. 나방템은 안가네 네에 모르거나 054 이를리아 310에 115개 이를리아가 이를리아랑 그.. 케이틀린이 조금 잘 컸구나 현자? 나이스 그나마 다행인게 앨리스가 현자를 봤네 흠 아냐 블라디 쿨감신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흠 블라디는 쿨감신이 괜찮아 detrimental 어.. 일단은 상황 좋고 용.. 용간이 나오네 우리 용쪽 블라디 조심하고 용쪽 갈게요 용쪽으로 가고 용쪽으로 합류하죠 오케이 용쪽으로 밑에 쪽 얘들 합류한다 오케이 아래쪽으로 빠지고 용쪽에서 한타하죠 지금 이릴리아가 텔프도 없고 이번 용까지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용 먼저 가져가고 좋다 좋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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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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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다 좋다 한타 외워도 돼요 한타 외워도 돼 위쪽 봐줘 위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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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좋고 오케이 시도는 좋았어요 바로 용쪽으로 빠질게요 이거 잡고 바로 용쪽으로 빠질게요 갑시다 오케이 좋아요 어 블라이드 좋고 과감성 좋아요 그런 과감성 좋다 앱으로 오는거 받아 먹을게요 파일 준비하고 이쪽에 Q 맞고 앗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안싸워도 돼요 그냥 빼줘 빼는게 나을거같애 이제 조심하고 쭉 빼 쭉 안싸워도 되니까 괜찮아 죽어도돼 어쩔수없어 죽어도돼 죽어도돼 괜찮아 괜찮아 어디있나? 그렇지 아 나 마라가 없구나 이즈리언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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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즈리언 나이스 아 나이스 좋구요 아 좋아요 우리편 좋고 잘한다 잠깐만 이러면은 좋구요 아 좋았어 평균티어가 실버 브론즈인데 저쪽은 이제 플래티넘이 많은데 이정도면은 뭐 좋아 아프지않아 마방템을 딱히 가진않네 유홍 두번 챙겼고 스펠 제네가 더 많이 빠졌고 한타하면은 오류가나 이렐리알리스 쓰레시 드론을 내드리고 카시 궁맞추고 블라디 궁맞추고 소나 초가스 이레 이즈리아 오 우리야 한타가 엄청 좋은데? 한타가 엄청 좋은데 이래서 보면은 아이템 돈 많아서 슬슬 하나 살라고 비싼거 하나 살라고 저 템좀 하나 사올게요 모르가나 조냐에다가 마간신 이렐리아가 약간 문제일 수 있겠구나 미드쪽 쭉 가죠 미드쪽으로 쭉 가고 탑쪽 지금 탑라인 좋으니까 미드쪽 쭉 밀면서 여기 시야먹고 탑 밀면 될거 같애요 올라가죠 고고 갑시다 고고고 초가스 앞장서고 고고고 갑시다 세이키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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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파 파월 좋고 적불루 나왔거든요 적불루쪽 한 번 가봐요 적불루 적불루쪽으로 엘쪽 엘리스 여기여기 엘리스 그렇지 그렇지 좋아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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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갑시다 아 나인님 열길 와 아이고 펭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좋구요 잘한다 우리편 오케이 좋고 그대로 바텀 갈게요 그대로 바텀 2차까지 밀고 적불루 튕겨먹고 정비하고 바른쪽 시야먹고 탑 밀면 될거 같애요 어 흠 좋다 잘온다 블루 이즈가 먹고 블루 이즈가 먹고 블루 이즈리아 챙기시고 레드까지 챙기시고 정비한 다음에 탁 가면 되요 어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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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왜왜왜왜왜 카시 블루 어? 왜 내가 블루 먹었지? 우리 블루를 이즈가 먹으면 되요 네 아 제가 실수로 놓쳐가지고 우리 블루를 이즈가 먹으면 되고 아 레드 먹고 갈게요 스읍 스읍 이일리아가 지금 마방템이 딱히 없고 엘리스 가 망련이 두건 별거 없네 하 별게 없네요 쓰레쉬도 별거 없고 바른쪽 시야먹으면서 탑 2차쪽으로 압박 갈게요 블라디님은 쭉 그대로 탑 밀면 돼요 쭉 그대로 밀면 되고 밀면 되고 오케이 정글템 그냥 그냥 뭐 AP템 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초가스가 이제 뭐라 어 애매한데? 초가스가 초가스가 갈만한 템이 뭘 원하는지 난 알고 스읍 뭐가 있을까? 애매하네 그냥 AP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AP템 시야만 먹고 천천히 하면 돼요 한타하면 되다 한타하면 되겠다 아 바로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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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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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정글 없어 정글 없어요 오케이 저 용 제가 솔롱 갈테니까 탑 미세요 탑 2차 가세요 내부는 탑 2차 가세요 초가스 정글 이번에 우리 초가스 정글 정글 W는 상대가 도주를 할 때 그 도주 경로에다가 써버리면은 상당히 압박을 느끼죠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잘한다 이길거 같은데 4대4해도 이길거할려? 멀리서 포킹하면서 그렇지 이즈 딜하고 그렇지 우리팀 잘한다 4대5 좋아 잡아먹기 그렇지 나이스 역방 오시고 어 이즈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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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쎄다 그렇지 와 페이틀 좋았다 오케이 좋고 잘한다 쭉 가 쭉 쭉 갑시다 쭉쭉 어케 오케이 좋고 어어 오케이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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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었다 어이씨 굿잡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어 부실의 힘을 어 무시하면 안돼 어 부실이 아 썰은 좋구요 좋아요 썰은 어지로 네 상대는 골플 플래티넘 세 명 좋습니다 아 좋아요 굿굿 굿굿 좋구요 어 딜량 괜찮아 좋아 좋고